어제 오후 5시쯤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삼원진교 아래 강가에서 11살 A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은 또래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13살 B군과 함께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. 함께 있던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A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함께 구조된 B군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